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죠? 24-7 칠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퀘스트 또 받은 비디오 좀 볼게요. 이 래퍼에 대한 댓글들도 꽤 많았는데 왜 조회수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곡이 괜찮은데? 프레리식스라는 베트남 래퍼를 저희 채널에 소개를 해봅니다. 피처링에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콜지가 있고 프로듀싱에 투필즈가 역시 참여했어요. 투필즈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할 때마다 투필즈의 이름이 항상 올라가 있는 게 정말 작업량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베트남 래퍼들이 그의 곡을 쓰던 걸 보니까 진짜 점점 스타 프로듀서가 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 됐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이게 지금 4월 2일 날 업로드 된 비디오고 조회수가 5만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곡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래퍼는 독특한 게 영어 랩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우연하게 이분의 믹스테잎이라고 하죠. 믹스테잎 앨범 수록곡들을 일부 조금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나 베트남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베트남 힙합을 사랑하는 힙합 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프리6라는 래퍼를 좀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라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게렛 투잇. 오늘 이 비디오를 normals 하죠? 네, 좋아요. 성능이 Vielmees 비 blueprint에 좋은 채널으로 봐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 운미로리랍 운미로리랍 운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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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는 장면들이 많아 바이크 타는 장면들 보면 DMX 생각나죠? 레스피스 X 오우 야 체크힐즈 잘 만들었다 와 목소리 되게 괜찮다 와 바이브는 월디랑도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래퍼도 렛츠고 어 옆에 월디죠 월디를 봤어 와 바이브 되게 좋은데 이거 이 사람이 뭔가 좀비에 쫓기듯이 막 좋은 것 같아요 혹은 트래비스 스카스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네 8, 9, 2, 5, I get locked in the room I spot my drive, I'm a ride to the moon Celebrat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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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way I meditate Crying 하하하 예고마이스터 PPL이 있구나 비트가 트래비스 스카스 느낌이 좀 있어요 퓨처리스틱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투필드 잘 만든 것 같아요 좋은데요? 뮤직비디오도 스타일리쉬하고 바이브도 좋고 곡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느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조이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지는 이해는 할 순 없지만 어찌됐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영어 랩을 하는 래퍼라는 점에 있어서 좀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이 곡에서 전반적으로 부머져 나오는 그런 바이브들 있죠 요즘 젊은 래퍼들이 많이 이제 발산하는 그런 플로우들 왜냐하면 트래비스 스카스 인스프레이션 많이 받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괜찮았어 곡 자체를 들어보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타일리쉬하다? 약간 그런 느낌들? 예 많이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연출 같은 것도 세련된 느낌이 있고 특히 아까 바이크 같은 장면이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 이 바이크 타는 라이더들 장면들이 꽤 많이 보여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요즘 DMX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러프라이더스의 그런 어떤 바이크 타는 모습들과 오버랩 되면서 되게 멋있는 장면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 래퍼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